아리아리 이쁘게도 멍먹어간다 강원 F.C 강원 F.C 강원 F.C 강원 F.C 뭐야... 알바카 보고 싶다는데 여기서 봤어 어 귀여워 아니 너 능력 좋다? 뭐냐 그냥 프리패스야? 야 조심해 침 뱉어 안주면 침 뱉어 귀엽다 귀가 엄청 기네 영소에요? 너랑 얘기하는 거야? 야 꼬리 흔드는 것 봐 강아지 같아 아 이게 백오니아야? 아 이게 백오니아야? 옆에 사람이랑 옆에 사람이랑 옆에! 너희들 사야겠다! 이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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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어 이거 진짜네 어 이거 진짜네 이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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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너무 귀여워 떡볶! 떡볶! 떡 참아 아아악 아아악 야 이거 봐 이거 봐 야 각질 맛볼마 맛볼마 개맛돌이 맛집 맛집 하편 맛집 아 이렇게? 아 귀여워 야 미쳤어 아 멋있는데? 야 위험해 위험해 다미 조심해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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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할아버지 먹는 것 같아 아 아삭? 아삭 먹네? 아삭 먹네? 아삭 먹네 하하하하 아 귀여워 이제 다시 해봐 돌아가셔 배고파서 어 나도 밥도 뽑아먹어야 노동살이랑 당연하지 철판 닭갈비야? 분리 두두둥 아 뭐야 내장? 맛있어? 쫄깃쫄깃 아 좀 푸네 기분 좋은 돼지 기분 좋은 돼지야? 야 진짜 잘 나온다 여기 기부를 한 번 했었죠? 어 돈 귀엽다 귀엽게 생겼네 귀엽게 생겼네 귀엽게 생겼네 귀엽게 생겼네 우리 집은 같이 먹으면 좋은 거 같아 귀엽게 생겼네 이게 딱 자수야? 자수야? 얼마일까요? 귀엽게 생겼네 귀엽게 생겼네 귀엽게 생겼네 응 안 어울려 같이 베이스 자 크림이 있어 잘하는 거 많이 들어 왔니? 크림이 있어 크림이 있어 뭐해? 근데 누가 그렸냐? 잘 그렸네 왜 여기다 그렸을까? 이러면 된다 해서 뺄 것 같아 흠 흠 흠 흠 흠 흠 흠 자아 떠나자 수원 잡으러 오 절대 지존 강원전사 승리를 위해 노래를 잘 몰라 와 야 여기 다 있다 먹을 거 귀여워 감자 비어를 먹어야겠다 여기 있어 감자 막걸리 메밀 막걸리 메밀 막걸리 메밀 막걸리 가위바위보에서 이긴 사람이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운전해서 가도 돼? 너가 먹어 내가 운전해서 가도 돼 여기 여기 나 몇 번 할래? 몰라 몰라 나 44 52번 해 왜? 아 그래? 52번이요? 여기다가 52번 랜덤박스 52번 열어보자 100 백 백 트레이닝 오 좋은 거야? 좋은 거 아니야? 어웨이다 그치? 응 고민석이 누구셔? 이건 되게 작다 열심히 하시겠네 100이네 아 그래? 아 이것도 랜덤인거야? 야 오늘 오 귀엽네 축하해 오 오늘 이거 바리까지 입어? 어 입어봐 이따가 바리까지 입고 들어가? 이따가 바리까지 입고 들어가? 이따가 바리까지 입고 들어가? 와 괜찮네 귀여워 귀엽네 너무 초록총인데 어? 양면이다 오 오 오 성공 예 성공 예 성공 예 공기가 좋아 다빈? 어? 공기가 좋아? 아 좋네 대박이다 야 막걸리 두렵기도 야 너무 맛있겠는데? 지금 당장 하나 먹어도 돼? 귀여워 귀여운 감자밥 메밀 여보세요 음 감자 좀 더 시큼해 아 맛있어? 처음으로 또 오게 됐는데 이리와 그치? 하하하하하 아무래도 춘천이 접근성이 수급권에서 좋아서 조금 더 자주 오려고 노력을 했고 오늘 또 와보니까 푸드트럭이나 이벤트도 많이 있어서 이렇게 잘 유지해줘서 팬들이 많이 즐길 수 있는 거리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성적이 좋으니까 지금 성적 좋고 잘 해내고 있으니까 오늘 경기도 이기고 다음에 강릉으로 가서도 계속 승승장구해서 이번 시즌을 잘 마무리 끝까지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언니 감사해요 유명하신 분을 만났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저도 파이팅 해주고 가보님 파이팅 가보님 파이팅 단장님 이쪽으로 오세요 저 가보님 파이팅 코리아 코리아 주인공 자막 주인공 오 이쁘다 주황색 맥주 맛있어? 그냥 맥주 맛이야? 이거 라거인데 너가 안좋아 이 맛? 카메라가 여기있는데? 나 보고있잖아 맛있겠다 공룡이가 좋은 강원 공룡이가 좋은 강원 양면이 뭡니까? 끝났네 공룡이 너무 맛있어 공룡이 너무 맛있어 공룡이 너무 맛있어 공룡이 너무 맛있어 왜냐하면 나 지금 좀 졸려 마컬리도 먹는다고 출발했어요 드라이스크림 수강원 열고 가시면 돼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도 저럴 때가 있었어 어? 나는 없었어 나도 저럴 때가 있었다고 나는 환호하는 역할이었어 어쩌다가 이렇게 아줌마가 돼가지고 그냥 가보자 이게 사막산 케이블 가구 이게 소양강 천혜야 소양강 천혜 소양강 천혜 강원도 사투리 뭐지? 강원도 사투리 뭐지? 강원도 사투리 강원도 사투리 공룡이 왔어요 공룡이 들어갔니? 또 고기 국수 공룡이 들어갔어요 승리의 박수 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맞고생님의 처음입니다. 다시한번 빛샷 박선우 이게 다 감자야 온 세상에 감자다 절대 지지 절대 지지 절대 지지 뭐였더라? 뭐였더라? 자 떠나자 호래잡으러 절대 지지 나 음을 몰라 나 음을 몰라 승리를 위해 승리 성공 하하하 미 ultimately 마이 승리 1,2,3,4 2,3,4 8,8,8,8,8 와 뭐야? 내가 꼴인 줄 알았어 드디어 공병기 첫 승 준비 중 학벌리를 맞을 수 있는 장면 미스컬을 해보여 시원하긴 해 근데 너무 달아 늘렸어 골인줄 거의 반코트 경기인데 봐봐 오빠는 너무 오래 걸렸어요 드디어 기다리고 가צם 깨스프레 시간이 왔어요 휴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캐스프레 시간이 왔습니다 드디어 오늘의 주인공 나왔습니다 1 아 틀리야 막걸리 한통 다 마셔서 취한거 아니야? 아니야 앵글이 왜이래? 목이 너무 아파 이거 눈이 너무 높아 음역대가 다 막걸리 한통 다 마 spo악 아 랄 랄 Ham납 아 레 아리 목이 져 ancient 야 제 이름 뭐였냐 양민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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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이다 양민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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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전차석이 변질되었습니다. 금융정기 금식 전차석 9704명이고 방문해신 팬들러분. 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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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디어 잊었다. 이겼다. 승리의 합성.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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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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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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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라 강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